아버지 짧은 간증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며 아버지 온전히 칼락한 부시다르 비올로 법원들이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며 오직 야외 성령이 미시야만을 높여드리며 모든 영광과 체낸과 경배 아버지 비올시라비야라비올로 법원들이 올려드리오니 비아스타레이야라비아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미 샨더라라라야트리아스타라바벌라나라바바 스타라비야라비아 이 간증을 통하여서 팔락한 바스타라비야라비아스타라바라대리비아스타라바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게르티리비오스타라바라드라비아 생명체계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아버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찾으시오미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저는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미 아버지의 때가 너무나도 가까웠사오니 저희들은 눈동자같이 보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는 케리비아스타라바라비아스타라바라비아 충만케 해주시미 오직 진리만을 아버지 하나님 페로슈라비야라비아 말하게 해주시고 진리만을 절하게 해주시미 슈타타타라비아스타라바라바 올러드라바 치키안라라비아스타라바바 아르켤트라바라비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가득차게 해주시고 진리만을 알게 해주시고 르노나라 할라케드라비아스타라바바 스타라비야라비아스타라바라비아스타라바라비아 휴고를 사모하게 해주시미 르타타라비안라바 예수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르타타라바 오스타라바바 오직 진리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스스로 휴고를 준비하는 아버지 지혜로운 예수아의 신부들이 되게 해주시미 아칼라칸마스타라바바 스타라바라비야라비아 누구든지 이 동영상문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아들따들이 있습니까 르타타라바 스타라바라바 물러드리야드리비오스타라바바 그들의 아버지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미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르타타스타라바라 열라비안라바 그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아버지 판단하고 스스로 아버지 준비하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폴로토토로 보스드라바 지혜로운 아버지 예수아의 신부로 수토토로 볼러드라바바 말라바 칼라캔드리비아 거듭나고 르타타라바바 스타라바라바 물러드리비아스타라바라바라 키티비아스타라바바 안바쿠라 아버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아의 피로다 보주시미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간증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타라바바 예수아의 징인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아의 이름으로 문헌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이번 영상물에서 저는 아주 짧게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일입니다 제가 겪은 악한 영들에 대한 공격들 저는 24시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을 보여주시면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며칠 전에는 사실 제가 천국을 잠깐 방문했습니다 아무튼 천국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제가 볼 수가 있고 악한 영들도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가 있고 그러한 경험들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24시간 항상 영적으로 너무 민감해서 항상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노골적으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왔고 그리고 정말 악한 영들의 존재는 진짜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은 다 공격을 해오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사람들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느끼기도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몸 안에 들락날락해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삶이 풍지 박산이 되어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무슨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절대로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그러한 다른 어떤 해결책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루꼼 크리스찬 그러니까 종교 놀이하는 그런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그렇게 별로 악한 영들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예수아를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해결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새벽기도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번 작전기도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번 성교 책을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고 한번 찬양을 해보겠다고 하나님과 한번 그 마음을 왜냐하면 악한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은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전부 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먹고 내가 한번 회심을 해서 한번 예수아를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겠다 한번 시작하고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겠다고 하면 악한 영들이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업의 강도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과 그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작업을 하기 시작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공격을 당해왔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가 더 세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거의 뭐 귀신급 레벨 정도의 그런 악한 모두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에게도 레벨이 있고 그들의 영권이 있습니다 검은 세력의 영권이 강하고 약하고 일뿐이지 모두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 어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악한 영들인데 처음에는 거의 귀신 레벨 정도로 겁만 주는 그 정도로 공격을 해오더니 점점점점 지금 거의 뭐 사탄 오른꼽 정도의 악한 영들이 완전 무더기로 옵니다 무더기로 혼자 올 때도 있고 무더기로 올 때도 있고 그룹으로 완전히 작당을 해가지고 올 때도 있고 많은 수많은 스토리를 준비해가지고 저도 다 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꿈이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괴롭히고 모든 것들을 다 전부 다 사용을 다 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뭐 친구의 얼굴로 뭐 가족의 얼굴로 뭐 동물의 얼굴로 뭐 뱀으로 뭐 별의 별 종류의 모든 것들로 다 얼굴을 포장을 해가지고 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뭐 특별히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뭐 질투라든지 뭐 어떤 뭐 작은 어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합니다 완전히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를 내게 만든다든지 뭐 짜증나게 만든다든지 어쨌든 죄를 짓게 만든다든지 오만 가지 뭐 음란의 것을 뭐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다든지 오만 가까지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좀 세게 아주 너무 아무튼 정말 어떻게 인간의 말로서 표현하기도 힘들고 인간의 말로서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러한 수많은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약한 영들이 정말 끔찍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그냥 대놓고 공격이구나 완전히 이거는 정말 작정을 한 공격이구나 그냥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그러한 것들의 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공격이구나 제가 바로 그냥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하고 당하다가 제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저는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방언이 항상 꿈속에서도 제가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고 꿈속에서도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하다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입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바로 땅 밑에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지옥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즉시 여러분들의 죄와 죄책감과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사랑이 없는 마음과 그리고 모든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 무엇을 사랑하시든지 모든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그 안에는 검은 덩어리 엄청난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즉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너무 무거워서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간증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 밖에 너무 물리적인 거리로서는 너무 멀기 때문에 우주선을 타고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그런데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갈 수가 있습니다 푝 하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탐대하고 공기처럼 가벼워야 되고 물처럼 맑으셔야 됩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속이 헌하게 다 보입니다 공기처럼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와의 피로 다 깨끗함을 받고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정도로 하나님께 다 용서받고 올라가신 분들이 속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맑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악한 영들이 진짜 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그 악의 강도와 악의 한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옥을 간장해 드리고 싶은데 지옥은 정말 더럽고 냄새가 시궁창 100만 분 더 더한 것보다 더 끔찍하고 수억 수천만의 죄인들이 끔찍한 사람들이 그 암찍한 곳입니다 정말 지옥은 여러분들은 가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정말 이 순간도 한 번 더 회개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찬양도 얻으리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도 얻으리며 정말 거루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공기처럼 가볍게 물처럼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은혜로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웅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웅들의 공격이구나 정말 제가 안 그 순간부터 꿈속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했더니 몸속에 제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을 꾸고 있는 그동안 악한 영웅들이 몸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있습니다. 꿈을 안 좋은 꿈, 악몽, 나쁜 꿈을 주기 위해서 몸에 아주 무겁게 쫙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다가 제가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방언하고 예시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시와의 피를 선포하고 이러니까 몸에서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그들이 꽉 잡고 있었는지 완전히 팀으로 몰려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완전 악한 영들이 몸에 다다다다다다 붙어있습니다.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막 나쁜 꿈을 줍니다. 악몽을 주고 사람들이 몸이 무거워가지고 뒤척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저는 너무나도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느끼고 저는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딱 공격을 하는구나 싶으면 계속해서 예시와의 이름으로 예시의 피를 선포하고 방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막 물리치고 싸우지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몸이 왜 이렇게 찌뿌둥하고 무겁지?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면서 계속 몸살이 걸려가지고 끙끙거리고 앓는다든지 악몽을 꾼다든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악한 영들의 공격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다다다다다다다 다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찬양을 많이 부르라 그리고 입술에 마음의 찬양을 꼭꼭꼭 다 심어놓고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악한 영들이 공격이 있구나 싶으면 특별히 이 찬양을 많이 드리라고 많이 부르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약버슨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약간적병과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라고 하는 산송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든지 찌뿌등하다든지 이런 것을 느낀다면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라고 느낀다면 그것을 많이 부르라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 보혈 찬양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보혈에는 눈에 보지 않지만 영적인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많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대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몸에서 다다다다다다다다 떨어져 나가는 게 빠져나가는 게 완전히 저는 너무 민감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한 눈까지라도 마지막 한 눈 한 200명이 붙어 있다면 마지막 한 눈까지라도 다 빠져나가라고 침대 위에서 제 몸을 느끼면서 제 영혼을 느끼면서 계속 방언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빠져나가는 게 그대로 느껴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30분, 45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7시간 이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이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방언을 하시면서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방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를 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뜨겁게 회개하고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러면 방언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방언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숨기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천상에 있는 언어를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한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색깔로 친다면 점점 회색으로 변하고 있고 점점 어둠으로 완전히 가고 있고 7년 대 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는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지하고 예수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공격에 대해서 맞서서 정말 그들 예수와의 이름을 선포를 하시고 예수와의 피를 선포를 하시고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방언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을 들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정말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방언과 예수와의 이름과 예수와의 피를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물을 보고 있는 누구든지 정말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방언을 통해서 계속 들어보시다 보면 영혼이 맑아집니다.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딱 쫙쫙 다 빠져나가고 영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하고 정말 예수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와의 피를 선포를 하고 계속해서 영혼이 맑아지셔야 됩니다. 정말 걸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과 의치와 정신과 마음이 걸어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성숙하고 맑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믿어라 말아라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2004년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그 이후로 하나님 16년 동안 계속해서 저와 동행하시면서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방언도 주시고 정말 알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와 밑에는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의 이름이 달려있고 사탄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만큼 천국에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계속해서 방언기도와 그리고 예수와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와의 피를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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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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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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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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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